안녕하세요 아만다 에르나 루디 반갑습니다 저는 하아입니다 야만 아만다가 저를 너무너무 만나고 싶어한다는 얘기를 제자친한테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뭐라고 이렇게 큰 사랑을 주시는지 감기가 무량하고 너무 감사하고 몸속발을 모르겠어요 아쉽게나 저희의 만남이 두번이나 실패했지만요 만약 아만다가 다음에도 기회를 한번 주신다면 저희 식당에 꼭 찾아주신다면 제가 바로 튀어나가서 맛있게 잘라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직원에게 아만다가 왔다고 하아씨한테 전해달라고 꼭 부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요 짜잔 제 사인도 이렇게 온택트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만다 캡처 고고 이렇게라도 제 감사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하루빨리 이 찌개찌개한 팬데믹이 끝나고 다같이 함께 마스크 벗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대화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랄게요 그때까지 건강 챙기세요 꼭이요 그럼 다시 만날 그날까지 안녕 I love you 야만